좋은 일의 그림자 추래급기 29장 말씀 추래급기 29장은 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기록한 장입니다.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먼저 제사장 자신을 위하여 드릴 속죄죄와 번죄와 화목죄와 소죄에 대한 구체적인 규례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인간 제사장 자신의 죄를 먼저 해결해야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에서 속죄죄사와 화목죄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기에 제사장의 규례는 매우 엄격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야 할 규례였습니다. 추래급기 29장의 주석서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차명상이 아님으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히 할 수 없는이라.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차명상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즉, 해마다 양과 소를 잡아들이는 짐승제사는 실체가 아니라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짐승제사로는 죄인들의 죄를 근본 뿌리부터 도려낼 수 없고, 죄를 지을 때마다 무한 반복, 끊임없이 계속 드려야 하는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몸을 예비하셨도다.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한몸, 즉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제물로 준비하신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독생자가 짐승 취급을 당하시며 제물이 되셨다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들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짐승 제사는 무한 반복 계속 드려야 하는 제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신 제사는 단번에 들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영원하고도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인간 제사장은 계속 서서 일을 해야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는 제사장 직무를 마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또 저의 죄와 저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는이라.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이제 예수님께서 드리신 영원한 속죄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은 거룩한 성도로 구별되었고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객해 하심으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도록 온전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오 휘장은 고처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나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믿음으로 걸어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그러나 진리를 아는 지식, 복음을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불신자는 자신의 죄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릴 뿐입니다.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히브리서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들 중에 가장 사악하고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불신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용서받지 못할 성령회방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공로 외에 다른 인간의 행위를 첨가하거나 이미 받은 완전한 구원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끊임없이 행위를 강조하는 가르침은 인간 제사장이 쉼 없이 짐승 제사를 드리는 불완전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생각입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인 유대인들은 복음의 진리를 맛보았지만 다시 율법으로 회귀하여 한례를 받거나 절기를 지키는 일과 심지어 다시 짐승 제사를 드리려고 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짓밟으려 했습니다. 이들의 불신에 대한 경고가 바로 히브리서 6장과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심판의 경고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의인들의 삶의 방식은 오직 믿음이어야 합니다. 죄인된 나를 창세 전에 택하사 거룩하신 성령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감사하며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도 죄인된 나 한 사람 살리시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즐거이 순종해야겠습니다. 고 anchor함을Det철 jerk합니다. 소상의 바라ιά 하나님의 계란한 위원회 응답도 스와 copper 여러분이 관한 게 좋을 것만큼은 고 Ut1000000eda 장르포인نا 한 사람으로 사람의 시절 ành 맞iasолж GOOD 따라 impacto rike음을 말하고 Augen영의 위원회 prank의 밥은 앞선 마일 resurrect 아멘